비밀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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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상 입장! 에잇! 나 못해. 얘랑 키스할 바잇! 너랑 해야겠다! 아이씨! 자! 이거 100명 거 한번 거쳤다 봐봐. 네, 거의 디테일러. 네가 얘기할 때 있잖아, 솔직히. 이렇게 막혀줘. 그러나 내가, 내가 이걸 참았다. 내 손을 참았어. 아이 진짜 이... 이... 입만 한 번 맞추면 되는데... 에잇! 나 안 해. 야! 내가 얘랑... 킥, 킥스탄프에 놀아간다, 이 씨! 가! 틀렸어. 귀여운 귀신? 아끼잖아. 귀여운 귀신이 있어요? 밥 먹으면서 그래도 나쁜 귀신은 아닌데 너무 세게 하면, 세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. 지금 보니까 나쁜 귀신이야. 나쁜 귀신이구나? 너무 땡겨서. 너무 땡겨서. 황으로. 아니, 이거 그냥 황, 이렇게 축하하게 발렸어. 얘랑 킥스탄프에 놀아간다, 놀아! 고마워. 진짜 맛있다. 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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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되는 거야?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리얼했어. 리얼이었습니다. 아, 아니, 아니야. 리얼이었어. 너무 좋아. 나이스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촬영 중에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신 거죠? 촬영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문석이 형이 시켰어요 문석이 형이 아까 데리고 가더니 피곤한 척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? 내가? 어떤 생각을 하셨죠? 지금 촬영해야 돼요 저기요 야은 사실 고마워 그걸 하라고 내가 여기 왔잖아 만졌잖아요 만졌잖아요 실수 아니잖아요 이거 뭐야? 알바요 8시 출근길 그것도 2호선 지옥철 안 말하지 근데 사람들 달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진상감 스타일이 아니고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연기를 하고 있는 성유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맞고서는 가능할까? 추행 사실이 완전 허위라면 뭐? 선생님 저 선생님 어쩌다가 가만히 죄송합니다 연기하면서도 호흡도 잘 맞고 서로가 웃고 떠들고 더 배려해지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느끼고 가는 그런 작업장이어서 아주 대박실 것 같아요 드라마 이렇게 짜잔 사진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거 풀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갈 때 간식 여기서 흉한가게 후렴하게 1cm 들고 이렇게 여기서 염 잡을 사람이 오빠 진짜 괜찮아? 돌아야 돼 응? 너무 거뒀어? 깔아졌어. 깔아졌어. 안 끓으면 보수도 진행하겠습니다. 철거 해주세요. 안그럼 고소 진행하겠습니다. 야 너 에피타이티지? 아 나 어디서 자. 아 저 피해요. 피해요. 어우 색감 너무 이쁘다. 이 쪽으로. 잠깐만. 복숭아. 복숭아. 아니 아니 여기 돼야지. 아니 근데 둘이 안 만나고. 아직 발견 못한가요? 아 발견했지. 그럼 조명을 향해서 이렇게 써줄게요. 이제 못하도록 써줬는데 그 정도 왔을 때 발견해야 해. 알겠지. 생일 축하해. 축하 축하. 나 이렇게 해. 아 리허설 줬어. 축하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. 축하 축하. 축하 축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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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. 축하 축하해. 주 sustained and determined. oneself child and dessert. 고맙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와리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하나 더 남았어. 편식하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린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축하 축하 축하. 축하 축하 축하. 피카 축하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집에 가서 풀어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생일 축하해. üd 저 아니에요! 여기가 헹당하네 다시 간다! 다시 간다! 내 옷 누가 이렇게 다 벗겨갔어? 누가 내 옷 이렇게 다 벗겨갔어? 네, 드디어 첫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우리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이 다 너무 다 좋아서 정말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16부작까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가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들도 많아서 저희가 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작품의 이야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수월하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워요!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야한사진관의 주인으로서 우리 야한사진관 드라마가 잘 촬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씩씩하고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즐겁게 촬영하겠습니다 여느 작품에서 보여줬던 귀신들과는 좀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또 노력 많이 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한사진관에서 만나요! 여러분 안녕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